미국 내 구인난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.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공급 부족. 그 한 예로 현재 미국 내에서 분유 공급난이 지속되며 그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시장 분석업체 데이터 샘블리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26개 주에서 주요 분유 브랜드 제품의 4, 50%가 품절됐기 때문입니다. 미국 내 분유 공급난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혼란으로 시작됐습니다. 특히 한 분유업체의 리콜 사태가 공급난을 악화시켰습니다. 미국 에버트사가 제조해 미국 등에 판매된 분유 시밀락 제품이 바로 그 리콜 제품으로 영유아들의 세균 감염 사례를 일으키며 지난 2월 말 불량품을 대거 리콜한 것입니다. 분유 부족 사태의 타겟, 월마트, 월그린스 등 주요 소매업체들이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미국 내 엄마들은 현재 각종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분유 부족 사태에게를 촉구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. 트위터에서 한 엄마는 분유 부족은 비현실적이며 아기들에게 음식을 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엄마는 백악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. 미시간주의 한 엄마는 아마존에서 주문한 분유 배송이 늦어지더니 결국 취소됐다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재빨리 다른 지역에 있는 네 곳의 지역 상점에서 분유를 찾았음에도 구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뉴욕의 한 엄마는 팍스 비즈니스 뉴스에 모유가 부족해 미국 내 대형 소매 유통업체 타깃으로 달려갔지만 분유 진열대가 텅 비어있었다며 심장이 그야말로 내려앉았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. 특히 건강상 문제로 일반 분유를 먹지 못하는 아기들의 엄마들은 더욱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